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자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전생기 전생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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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말씀 가지고 대속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교구 중심으로 그렇게 단기결석자와 또 새가족을 초청하는 디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예원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 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오신 새가족들 다양한 이유로 오셨을 거예요. 한 번만 와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온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뭔가 또 감동에 대해서 자질해서 오신 분들 계실 것이고 또 참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면상 한 분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그 가족들 중에서 아버지 어머니 또 형님 동생 형제들이 한 분 와서 복음 들으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왔던지 간에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 자체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필연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일로 왔던지 하나님께서 여름을 향한 놀라운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그 방법이 그 대상을 통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리 보면 돼요.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에베스 1장 4절 5절에 보면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오늘 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창세전에 그랬어요. 여러분은 우연히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오기 싫은 거 억지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세전에 여러분 인격과 상관없어요. 취미와 습관과 상관없어요. 창세전에 여러분 택했다. 성경되면 성경 1장 1절에 시작하기를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창세 창조하기 전에 해와 달과 변했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할 계획을 시웠어요. 안 믿어지지요. 실감 안 가지요. 이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면 이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어있어요. 하나님이 나같은 죄인을 나같이 쓰레기 같은 인간을 나같이 행편없는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는가 감격할 일이 올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괴를 낳으면 나올수록 직분을 통해서 감당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생의 최고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오늘 이 날 이후로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대속물로 오신 예수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느냐. 그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제목이에요. 지금 거의 없어졌죠. 요즘은 예수천당 부신지역 이런 피켓을 들고 서울역 앞에서 모든 사람 많은 데서 미친 사람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방하죠. 아니 혼자 믿든지 말든지 왜 동네 사람들 시끄럽게 하느냐. 이런 말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실 과거에는 이런 무슨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무슨 동영상이나 과거에는 핸드폰을 볼 수 있는 이런 보금을 들을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거의 없었어요. 무슨 전달을 직접 전도지를 주든지 직접 만나서 보금을 전하든지 그거 외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저도 청년 때 집사 때 노방전도 노방에서 한 주에 오천장씩 청년을 데리고 막 전도지 버리고 노방전도 막 부산역에서 막 남포동 광복동 사람 많은 서면 이런 데서 막 팍 전도하고 또 심지어 버스 전도 버스 타가지고 자식 버스 타야 돼요. 입석 버스는 안 돼요. 자식 버스 타가지고 버스 막 전도하고 주장에 갇혀있는 사람들 매주 가가지고 매주 가서 전도하고 일일에 오천장씩 영주 카드 받고 막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를 저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청년 때 사람을 만난 게 두려웠어요.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열등의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얼굴 쳐다보는 것도 부끄러워서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입석 버스 타면 마주 안기 싫어서 서 있었어요. 버스를 타기를 두려웠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아들의 청각장애 진단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대한민국 기도원에 안 간 기도원이었고 15년 동안 하늘을 쳐다보고 그야말로 이불을 펴고 잔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냐.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전도하라. 아니 모태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무슨 전도합니까. 전도는 중간에 믿었던 사람들은 하고 맘에 나왔던지 무슨 막 방탕하고 살다가 은혜 받으니까 구원받고 너무 감격해서 전도하지. 무슨 모태신앙이 그것도 3대째인데 전도합니까.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도하라. 제일 하기 싫고 할 줄도 모르고 한 적도 없는 전도하라. 제일 창피한 거거든요. 올해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하는 게 전도 참 창피한데 이걸 전도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제가 살고 있는 부산 부산을 뒤집어 볼게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조용한 교회를 지도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 일으키면서 정의를 내리고 부산을 뒤집어 보고 마자고 우리나라 최고의 전도자 김중근 목사님 그 당시에 시시시 총 지도자입니다. 총재입니다. 급을 모시고 직접 모아가지고 구독신리체국은 개인 돈 주고 빌려가지고 부산에 그냥 수천명 청의를 모아가지고 부산 뒤집자. 미친 듯이 그렇게 그렇게 보험을 증거하면서 부끄러움 많았던 제가 어느 정도 됐냐 전도하다고 봐요. 이제는 막 담대해져가지고 버스 전도가 있어요. 성경 여러분 톨날 오해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인생의 행복은 권력이 아니고 물질이 아닙니다. 저 박정희인데 물어보세요. 전두환 물어보세요. 저 정주영씨도 물어보시죠. 돈이 권력이 기쁨이 있는가. 절대 없습니다. 인간 속에는 공허가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행복합니다. 이 예수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리가 되십시오. 이렇게 나라죠. 어떤 사람이 요구해요. 버스 안으로 조용히 가는데 시끄럽게 떠더라. 이런 사람도 있고 주로 안 씻겨요. 이런 사람들은 일반 불신자들은 그렇게 소리 안 지릅니다. 주로 이란들이 질려야 되죠. 그렇게 막 버스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 핵심은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 전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단기 결석자와 또 새롭게 오신 우리 새가족분들 생을 통해서 여러분 평생에 답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살아야 될지 목적이 뭔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답이 없잖아요. 오늘 인생 답을 찾는 날 되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 있지요. 세상에 많은 종교인데 왜 하필이면 예수만 믿어야 되냐. 왜 내가 교회로 꼭 나가야 되나. 이 복잡한 이 주차장도 복잡하고 복잡한 자리도 복잡한데 왜 여기를 가야 되냐. 그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그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듭난 보누게 거듭난 인생의 터링포인트 되는 그 날이 되기를 지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실제로 대송을 놓으신 예수입니다. 이유입니다. 42절 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러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간들이 그들에게 권시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승리하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땜이 되어 온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가 매주일 요즘 마가복음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를 지난주까지 10장까지 예수의 11장에 와서 이어서 하다 보니까 이 구절이 나오는데 아마 새가족들은 좀 금방 알아듣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으면 한국말이니까 이해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기 위해서 이제는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서른 살까지 목수 생활했어요. 그리고 사역이 시작되기를 서른 한 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3년 만에 3년 33살에 십자가지 돌아가셨는데 이제 3년 동안 사역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러 올라가는 길거리에서 그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 올라가는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 가야 십자가 지러 왜? 거기는 유대인들이 예수 죽이려는 사람들이 꽉 깔렸기 때문에 지러 올라갑니다. 죽으려. 죽으려. 십자가 지울 거니까 죽으려. 도상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본문이. 그런데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열두 제자들은 열두 제자들은 이 본문에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러가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인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내가 죽을 것이고 그 당시에 십자가는 늘 보는 십자가에요. 사형수들을 죽일 때 십자가로 처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산산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시체들이 많았어요. 십자가 하면 죽는 거에요. 인간이 죽는 방법 중에 최악이 십자가에요. 멀쩡한 사람 못을 쳐가지고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에요. 개구리 양발을 묶고 못을 쳐가지고 말라 죽이듯이 그걸 죽이는 게 십자가 처형이에요. 이게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을 세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신중하게 말씀하시는데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신 이후에 엄청난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병든 사람 치유하고 문등병자 한 번에 10명씩 심지어 죽은 나사로 죽어 무덤에 있는 거 끄집어내고 엄청난 기적을 행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아니 소년 하나 도시락 가지고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 도시락 하나 가지고 예수님 막 축사하시고 나눠주는데 오천명 오천명 오천명이 다 남자만 오천명이 아이들 여자 포함하고 2만명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까. 제자들 눈에 볼 때 그 물고기 두 마리 떡 사기 오천명 먹이고도 얼마나 남았냐 열두 광줄이 남았어요. 그 사실이 사실이라고 지금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 가면 성지술래 가면 오병이의 교회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다 모자이크로 오병이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를 해가지고 세우는 기념교회가 있다니까요. 그 해변가에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얼마나 36명 핍박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앞자에 있어요. 앞자라는 말은 세금 다 뺏겨 있는 거 다 뺏겨 이런 고통 속에 착취를 당하면서 이 악한 사람들에게 고통 당하는 이때 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게 이야 이 예수 같으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기대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아무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다. 이분이 이 능력 가지고 올라갔다 다 다 끝낸다. 올라가시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이분은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분이 왕이 될 것이다. 이 능력 가지고 그렇잖아요. 이 능력 없이 왕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 중에는요 특별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제일 첫근입니다. 제일 첫근 야고보 요한이 다른 열 명의 제자들 몰래 살짝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왕으로 어떤 것 같이 우리 형제를 좌우에 세워주세요. 우리나라 말로 뭐요? 좌의정 의정 시켜주세요. 그렇게 청탁을 해요. 이 내용 중에 이 내용을요 나중에 제자들 열 명이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두리가 살짝 가서 청탁했다는 거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셨던 이 야고보 요한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전혀 가신 게 없어요. 감각이 전혀 없었어요. 다른 열 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요. 청탁했다는 말 듣고 화를 확 냈잖아요. 심히 화를 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생각입니다. 야 너희들만 청탁하냐? 우리는 그럼 뭐하란 말이냐? 우리도 한 자리 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똑같아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3장 6장 11장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언제나 나중심이잖아요. 나중심 물질 중심 내가 유명해지는 성공 중심 영쟁 그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교회 있어도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얼마나 인정 받느냐?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내가 이것이 다른 관심이 없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심각한 말씀한테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관심이 다른 데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육적인 것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영적인 관심이 없다니까요. 교회에 평생을 다니는데 은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영적 터치를 당한 적이 없어요. 지식적으로 알아. 들었으니까 실제적으로 처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45절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지금 정확히 밝히고 있잖아요. 제자들처럼 성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기기 위해서 오셨고 최고의 성김이 뭐냐? 대성물 대성물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요. 희생제물입니다. 희생제물 십자가 희생제물이 필요한 이유는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입니다. 죄. 자신이 지은 죄를 그 구약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신들이 양과 동물 동물 를 대신 죽였습니다. 본인이 한 주간 동안 죄를 지었으면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가져온 그 짐승을 제사장의 그 무리에 손을 얹고 목을 쳐서 따서 피를 흘려서 그걸 지성수에 뿌림으로 그 사람이 죄를 용서 받았어요.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구약 때는. 그래서 내 대신 누군가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만이 죄를 사암 받는 거요. 죄 사암의 대가는 피였어요. 피 피가 뭐예요? 생명이요. 그건 짐승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양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대신 죄인들 대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죄 용서 방법이 받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만 다른 민족들은 다 구원이 없고 무조건 다 그는 창출 3장이라면 지옥으로 다 가고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받았기 때문에 죄산받는 방법을 주었어요. 피 흘리면 죄산받는다. 짐승같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오셔서 구운자로 자기가 오셔서 희생제물 어린 양 속죄제물 되려고 이 땅이 오셨어요. 왜 이렇게 하시려면 했느냐 그 한마디로 인간은요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도 저 교황청의 교황도 저 신부도 설의 중도 저 기도원의 사십을 검식하는 저 사람도 저 깃거리 저 구두 닦는 사람도 저 창녀나 깡패도 교도소년 사형수도 똑같은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많은 사람들은 죄의 그러면 살인, 강도, 사기치는 거 이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는요 인간끼리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죄의 대가 밖에 교도소 살고 나오면 끝이에요. 누가 말 못해요. 일사부재리 원칙이 해서 끝나는 겁니다. 용서 받습니다. 형이 살고 나오면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슨 죄냐. 물론 그런 잡음제도 죄지만 근본적인 죄가 뭐냐. 권윤적인 죄. 인간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가 뭐냐. 제일 큰 죄. 놀리지 마세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아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돼 있는데 하나님 떠났어. 이걸 성경에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이거는 인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해 일을 많이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내가 구원 받겠지 다른 종교가 그렇지 않습니다. 원죄는 해결이 안 돼요. 태어날 때부터 막 울고 태어나는 겁니다. 웃음이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많이 울수록 건강한 놈이야. 이 원죄.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져서 그야말로 유일하게 하나님 닮은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예요. 짐승은 여러분 생식기는 동물하고 비슷해도요. 여러분은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받은 영적 존재예요. 모든 동물은 육체밖에 없어서 잡아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 안 잡아먹 묻어버려. 태워버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떠나버리면 육체는 흙으로 먼지가 되어버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 존재라. 영. 영. 영적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자꾸 육체를 중요하셔야 하는데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쓰레기. 이거는 그냥 없애버리면 끝이요. 태워버리면 끝. 다 태워오잖아요. 저 백제. 저 백제. 화장터. 끝이에요. 어쩌고. 저 쟤만 남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중요한 것 인간이 뭐냐. 영이라기 영. 영적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육체로 늘 살아왔잖아요. 영적 존재. 영적 존재. 영적 존재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영적 존재에요. 하나님과 교제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오늘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오. 천만 제자. 일천만 제자 세워서 세계보험하자. 세상 사람들을 듣기나 할 소리입니까. 들어도 모르는 소리지. 하나님이 찬양하는 거에요. 그런데 이 한 가지 약속이 졌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었거든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을 칩을 넣어놨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되어놓으니까 짐승들이 못하는 걸 한다니까요. 막 비행기도 만들고 로켓도 만들고 그냥 뭐라 핸드폰 보세요. 그냥 뭐 이상 하나만 들고 있으면 다 되지. 이상하게 뭐 차들이 수억만 되는데 막 가면 내 차 다 기르고 내비게사 차 차 차 차 해줄지. 그거 신기하잖아요. 인간이 만든 지혜라니까요. 이제 AI가 나와가지고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사람보다 더 상조적 능력이 인간에게만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요. 제한이 없는 거에요.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을 닮았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 거에요.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딱 제안하자 이거. 야. 나 창조주야. 너 피조물이 알겠지? 그 선을 꺾기 위해서 선악과라는 걸 만들어져요. 과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이에요.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으면 너 죽어. 너 죽는 거야. 이건 약속이 안 돼. 이 선악과를 만들어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한계에요. 근데 이걸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너 죽어. 너희들 불을 받아. 날 떠나게 돼. 먹지 마. 안 먹고 살았어요. 해대 녹색은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이라고도 마기라고다. 졸개들 귀신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여기 여기 와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이가 너무 아담과 사이가 좋으니까 여기 시기가 나가지고 질투가 중간에 들어가고 속인 겁니다. 뱀에 들어와서 제일 친한 뱀과 뱀에 들어와가지고 아담을 따묻게 선악을 알게하는 나물을 따묻게 만들었어요. 먹어봐. 먹으면 눈 밝아들어서 하나님처럼 돼. 아담이 하나님 없지 마라는데 아니야. 먹으면 딱 넌 눈 밝아져. 이래 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약속인 이 선을 넘지 마라 했는데 이걸 딱 약속을 어깨버렸어요. 그래서 그 땀 흙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 숨어 안 그랬는데 당장 부끄러움을 생겨. 이런 부끄러움이 다 죄 때문에 그랬거든요. 죄가 들어와서 부끄러움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죠? 범죄한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죄의 결과가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원래 죽음은 없었습니다. 영혼이 살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성경 아브라함 900살 100, 1000살 800살 700살 그렇게 살다가 노아홍수 이후로 120세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딱 결정입니다. 노아홍수 이후로 120살로 끝냈어요. 그래서 120살까지 못살아요. 오래 살아봤자. 그 성경에 다 나와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나와있어요. 죄의 결과로 영적문제, 정신문제, 육신문제, 정신병원에 꽉꽉 찼어요. 환자들.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마귀 종로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영혼한 멸망길 본인만 가면 될 텐데 제사, 제사 지내라. 자식들에게 효도해야 된다. 이 귀신문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20장 사절로 오전에 제사는 귀신이 아파하는 것이다. 이걸 모르고 계속 대를 이어서 그냥 자작손손 망해버려. 이게 불신자 하나님을 안 믿는 자 여기까지 저주입니다. 이런 원제와 저주 문제는 결코 범죄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격률이 풍성한 사랑이 모두 보라보라 못해서 계속해서 멸망길을 가니까 한 가지 구원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대속한 희생자사인데 하나님은 공의롭잖아요. 거룩한 분이잖아요. 저하고 같이 일수가 없어요. 죄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꼭 치러야 됩니다. 그 대속문이 바로 대가를 치러는데 그 대속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는 이름입니다. 아들 나를 이름으로 예수로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제주해서 구원할 자. 예수가 무슨 뜻이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뭐하러 왔냐? 구원하러 왔어요. 어떻게 구원하러 왔냐? 그리스도 하면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정은주는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예수가 뭐하러 왔냐? 그리스도 하러 왔어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다가 무슨 말이냐? 그 당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기름을 부어주세요. 너 선지자 해. 너 제사장 해. 너 왕 해. 그렇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가 거기서 오셨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은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선지자, 내가 꼭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갈 자가 없다. 한 길밖에 없어요. 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벗는데 예수 믿는 순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의의 법으로 너를 해방했다. 해방. 자유 누리. 완전히 해방치게 주는.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왕이 뭐냐. 왕은 만왕의 왕. 이 세상 왕은 마귀예요. 지금 세상 왕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을 다 잡고 있어요. 이 세상 왕은 마귀예요. 그래서 자기가 장악하는 세상 왕인데 하나님 아들이 왜 오냐. 이제 오셔서 세상 왕 마귀를 십자가로 박살내버렸다. 그 머리를 깨트려버렸다.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내려놓으셨느니라.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내 원죄, 자본죄 싹 죄 문제 해결해 주는 제사장. 이 허영적 문제, 나도 알지 모르는 정식 문제, 가문의 저주 싹 다 해결하신 왕. 통틀어 선지자, 제사장, 왕 합해서 그리스도. 무슨 뜻이냐? 따라서 하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하나님 만났지, 죄 해결됐지, 정식 문제, 영적 문제, 이 어둠의 세상, 이 저주로 다 해결했죠. 끝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 있어, 문제 아니에요. 문제 왔으면 패스 오바. 예수께 맡겨버려. 수거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겨라 오라. 내가 너를 시기하리라. 아무 문제 없어. I'm a key. I'm a key. 나 자유, 너 자유. 우리 자유. 고민이 있습니까? 속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 지금 갈등이 있다. 속한 거예요. 사단에게 속은, 귀신에게 속은 거예요.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무슨 눌림이 있습니까? 뭐가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단이 다 속인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단번에 딱 십자가 마지막 지시면서, 마지막 숨건이 직전에 하신 말씀. 테텔레스 타이, 그 당시에 아라모입니다. 테텔레스 타이, 이 무슨 뜻이냐? 다 이루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평생에 나는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은사랑 은사 다 받아봤어요. 청년대부터 방언했어요. 복귀하면 귀신 쫓아내고 온갖 은사 다 받았어요. 한국에다 최고 보수신학, 사당동 총신대학원 졸업했어요. 한국 최고의 장자교환 합동청 목사였어요. 그런데 뭘 못 깨달았는지 아세요? 뭘 못 깨달았느냐? 이걸 못 깨달았어요. 마태모, 십자, 십자, 십자를,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들어본 적도 없어. 그리고 한국교회 보세요. 목사들이 머리 굴리면서, 프로그램 쓰면서, 앙가, 수단 다 쓰잖아요. 다 이뤘는데, 다 끝냈는데, 이걸 누가 아느냐? 성령이 알고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답 났는지, 결론 났는지, 안 났는지. 안 났는 사람 갖고 놀아요, 그냥. 놀기의 깜으로.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 특별히 시아가족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요. 죽으면 끝. 아닙니다. 영원은 떠나고, 육천을 헐그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구원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원자도, 자원자도 다 해결됩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을 오셔야 했고,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데, 육신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모든 죄를 다 해결했어요. 죽었다가 끝난 게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되느냐? 부활해야 돼요, 부활. 죽었으면 부활해야 돼요. 그래야 영생이 있는 거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삶을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분은 어디에 있어요? 죽었으면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어디에 있냐고, 어느 교주가 있냐고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었어요. 감난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는 다 남자 후손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석가가 그리스도면 우리 불교 가야 돼요. 불교 분위기 더 좋잖아요. 공기 좋고. 석가가 그리스도면 우리가 불교 가야 된다니까. 마리아가 그리스도면 우리 천지에 와야 돼요. 마오메시 그리스도면 우리가 무슬림 가야 된다니까요. 무슬림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이들은 다 죄인된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들은 다 죄인된 인간이에요.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소를 믿으면 모든 가문의 저주, 알지도 못한 사주, 팔자, 운명 있잖아요. 연월일시 곱하기. 둘이 사니까 이사팔이잖아요. 사주의 팔자. 있어요. 여기서 싹 다 해방됩니다. 요한봉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창자를 주였으니 인사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요한봉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였으니 언제 영접하느냐. 자, 한번 21절에 지금 영접기도 하겠습니다. 다 우리 눈을 감으시고 제가 영접기도 할 거를 따라하시면 돼요. 따라하시면 돼요. 제가 따라하면 공기가 여러분 코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듯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성령 공기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신다 그러세요.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 내 진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 제 기도를 따라하시면 성령이 지금 여러분을 고백하는 이부를 통해 성령이 들어가셔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물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제 과거의 지은 죄 현재 죽겠는 죄 미래의 질죄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 믿습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다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축하합시다. 박수 구원 받는 게 이래 간단합니다. 몇 초 걸렸어요. 몇 초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인간이 뭘 준비할 게 뭐가 있어요. 머리 감고 모욕하고 재배해서 필요 없어요. 인간 도료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믿기 하면 구원 얻으리라.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끝난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돈 내놔라. 금식해라. 물이 빡빡 갖고 돈 닦아라. 시집장 가져라. 수도해라. 그런 잔인한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냥 믿습니다. 하면 끝난 거예요. 전능자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접하고 기도단 해도 끝난 거예요. 오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장여 이제부터 다섯 가지 확신 가져야 돼. 나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 아멘. 따라서 구원의 확신. 사제의 확신. 기동담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아멘. 다섯 가지 다 가지고 사단이 건드리거든. 에이 그 니가 웃기지 마라. 잠깐 가서 니가 억지로 가갖고 목사님 말씀 기도 따라하다 응답하는데 말도 한 소리를 하지 마. 구원의 거래 쉬운 줄 알아. 속입니다. 그리고 또 살다 보면 또 죄를 지어요. 또 죄 지으시면 또 죄 짓지. 눈만 뜨면 짓는 게 죄인데.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어.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런 저런 미뿌루사 우리 죄를 사시며 절대 속지 마시고 이제부터 오늘 딱 끝나면 여러분을 안내할 거예요. 확실하게 안내할 거니까 확실하게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속 축복의 처음입니다. 45절 다시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심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것에 대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대속물이란 것은요. 원어적으로 노예나 전쟁포로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예요. 값입니다. 노예를 값을 주고 죄 지은 사람의 죄를 대속해주는 속죄금 대속물 이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 변호사비 사가지고 아주 그렇게 해방 끄집내려 하니까 돈이 들잖아요. 그 속죄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친히 피를 흘리셨고 대속물이 되어서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희생재물 대신 놀라운 값으로 화상할 수 없는 대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제는 이 대속의 축복 신분의 변화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것 하나님의 뜻과 교획이기 때문에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세 가지 신분이 주어졌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져 준다니까요. 책임져 줘요. 미국 시민권자는요. 한국에 와서 잘못해도 미국 시민권 미국에서 다 책임져 보여주신다고 미국 법을 따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혼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걸 성령 내주라. 하나님 영이 내 안에 계세요.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접한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혼토록 함께 계십니다. 영혼이 영혼이 함께 이제부터 영혼이 계세요. 여러분이 교회 다리다 안 다니고 때려치고 그래도 영혼이 계세요. 말 안 들으면 자꾸 두드려 펴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서 뛰어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만들면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터지고 오지 마시고 지금부터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오셔서 영혼토록 함께 하신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받아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내용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예수 거기서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응답받아요. 기도 응답해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제는 세상이 이길 수 있는 신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네 가지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이 계시기 때문에 천사 보호받을 다 천사가 지켜라 하나님의 자리기 때문에 그전에는 못 지켰죠. 하나님의 자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리기 때문에 지켜주십시오. 천사 보호받을 권세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귀신 쫓아낼 권세가 있어요. 허감문 세력을 꺾어버릴 권세 아멘 아멘 제가 귀신이 많이 쫓아났다니까요. 귀신 쫓아낼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여러분 집안에 허감 주저오고도 예수 이름을 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빌리포 3장 입장에 천국 시민권 너희는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고 세계보호 말 이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 신분과 권세 운전면허 따면 운전면허 사용해야지 그걸 그냥 농에 쳐박아 놓으면 장롱면허를 하잖아요. 쳐박아 놓으면 안 돼. 이제부터 사용하세요. 아멘 오늘 내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얼마나 샤냐 우리 무속전도팀들 따라가면 볼 수 있어요. 제가 지난 목요일날 목게 대학을 하는데 유 목사님 앉았는데 김동훈 목사님이 자매를 데려왔어요. 자매를 데려왔는데 자매가 또 좀 이렇게 엇방아 생기는데 귀신 들려 귀신 들렸데 귀신이 무당이 말이요 몇 명을 죽였어 죽였는데 이거 너도 죽여 너 죽여 하니까 여기에 팔에 말이요 팔에 죽어 죽어 나오는 거요. 죽어 죽어 그럼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 너 죽어 귀신이 죽어 죽으라는 단어가 한국말이 여기서 팔에서 나오는 거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없어져 그래가지고 혼자 살아와서 인사하러 온 거요. 유 목사님도 인사하러 혼자 살아와서 여러분 영접하는 순간이 끝난 줄로 있어봐라 합니다. 영접하는 순간이 귀 안 먹어져요. 보험은 단순합니다. 그냥 영접하면 끝나는 거예요. 마음껏 이제는 사용해야 돼. 보험은 인포메이션이 아니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 변화 체험 아멘 여러분이 변화의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교회가 사실적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자 따라오시면 돼요. 그냥 따라오면 변화와 놀라운 성장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콩나물 물을 주면 다 쏟아져. 한 그릇 다 쏟아져. 그런데 콩나물이 자라. 여러분의 매주와 들어도 뭔 말인지 몰라도 자꾸 교회 자꾸 나와 듣다가 보니까 여러분 모르게 자라게 돼 있다. 예수껏이 또한에서 한 가족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축하드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신학생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 우리 사격자들이 많이 도와줄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 스케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스케일로 들어가시기를 제물어 축구합니다. 결론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사고도 다 이긴다. 여러분요. 이제는 내가 누군지 알았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 자인이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 대적자가 누구인지 나를 괴롭게 하는 대적자가 누구인지 왜 부부싸움 합니까 사단이 들어와서 부부싸움 시켜가지고 주일 예배 못하도록 만들고 은혜받지 못하도록 만들고 계속해서 자식 속에 들어와서 부모에게 불신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싸우게 만들고 불안을 만드는 거지 전부 귀신 장난이에요. 사단을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있어요. 그걸 영적으로 해석해야지 영적 해석해야지 영적 성의자가 될 수 있지 나는 누구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같이 따라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이제 우리의 대적자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보면 곤란해요. 사단의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이 마귀이라고도 하는 허감 세력의 우두머리와 그 졸개들 귀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대적자들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입니다. 이 드라마에 보면요 영화에 나와서 소복 귀신 이 드라큘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속에 들어 생각 속에 생각 속에 들어 생각 속에 생각 속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영적 성장하지 못하도록 성교 전도 못하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 새 가족들은요 일평생 가슴 담고 가야 될 철칙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딱 하나를 해야 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죽기 사기로 예배 나와요. 예배 나와요. 나 이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내가 산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에 최고 우선을 살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성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힘을 얻고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지 답을 얻고 승리하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일평생 온전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라고 이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 누리면서 마음껏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행복한 신약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산부예배 때는 우리 박철원 성교사님이 말리던 성교사님인데 이 성교할 때는 우리 파송 성교사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장님들 통해서 제가 만나보니까 너무 중요한 분이라서 제가 꼭 성교하는 교회라서 꼭 성교에 대한 도전을 한번 조개했다 싶어서 산부예배 되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기독교 방송에도 나오고 보니까 영화도 나오고 아주 그야말로 현지 말레이자 그 장글에 그 현지에서 성교하는 분이라 그야말로 영화를 낼 만큼 그야말로 CTS에 나올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성교사님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교사님 올라오셔서 우리 축도 2부예배 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초청받은 새가족들 우리 단기결석자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 새로운 주님의 새 생명 주어졌으므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사사 우리 기존 우리 영계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들 사단에게 속지 말고 상식의 3장장 10월장에 빠지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첨수의 교회 중심 언제나 강단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는 이 날이 되기도 주옵사사 예수의 교회 중심으로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